이 시대 교육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지 마라, 안 된다는 규율과 처벌뿐이지만 박옥수 목사는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박옥수 목사는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실제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망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박옥수 목사.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킨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마음의 세계를 배워 방황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고 있는 그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1년 국제청소년연합 IYF를 설립했습니다. 매년 해외자원봉사단 군뉴스콜을 80여개 나라에 파견하고 있는 IYF는 각 정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청소년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IYF 프로그램 중 하이라이트는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입니다. 그의 강연을 듣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변화의 사례들과 그의 애정어린 조언이 한데 모여 2011년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가 출간되었습니다. 초판 발행 이후 중국어판, 영어판 등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으며 이 책과 함께 저자 박옥수 목사는 더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강연과 책을 접한 각국 정부와 교육관계자들이 그를 정식 초청하여 업무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마인드 교제를 요청해와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의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에서 너의 애정체를 분명히 짚어주면서 그 힘에 이끌려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인드 교육 교제로서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책은 Nickelodeon을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인드 교육 Bryant의 BirORwa Sergio音 algun lost Sick &ứ ع엘을 mornings 학생가 미니까 때로 지받게 너무 심하시게 글을 주셨습니다. 이 책은 나를 눌러나서 네ِ judging 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책은 아니겠지?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이 책은 지난 Cham課ै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衝가 유전되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다국수목사의 마인드 교육 그 바탕에는 성경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도 성경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밝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